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고려대학교 박종민, 윤견수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관료제 변화와 지속입니다. 한국의 국가관료제가 경험한 가장 큰 환경 변화는 민주화가 촉발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가 촉발한 관료제에 대한 시장적 통제의 강화입니다. 이 논문은 공직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 두 물결이 촉발한 개혁 조치와 정책 변화를 기술하고 이들이 한국의 국가관료제의 전통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흐름과 전통 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운동과 관련된 공직인사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지지만 이에 맞서 실적기반 임용과 경력승진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의 전통적 원리를 지속하려는 흐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가관료제는 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정치적 문책성의 요구와 시장논리의 확산에 따른 관리적 책임의 기대가 직업관료제의 전통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버관료제의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문직업주의가 이를 변용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관료제는 일종의 신베버관료제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한국국가관료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은 관료제의 근대화라는 오랜 전통과 관료제의 정치화 및 관료제의 전문직업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구분하고 이러한 전통과 흐름이 반영하는 거버넌스의 원리 및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박종민 윤견수 2015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관료제 변화와 지속 정부학연구 21권 3호 페이지 35에서 63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